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난리일 텐데요. 시장 얘기는 이따가 더 할 거고요.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이거 방송 끝나고 소통방송도 열어서 이놈의 이따구 시장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2차전지만 과연 계속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심도 있는 많은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 이따가도 좀 이따가 다 할 건데 어쨌든 소통방송을 공개방송을 오늘도 열 테니까 노란톡방이 들어오시면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7시 한 10분쯤에 열어놓을 때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장 한마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시장 점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점수는 좋아요. 사실 90점을 주고도 싶을 정도로 좋은 시장은 맞는데 이게 장은 좋은데 시장은 좋은데 내용물을 딱 열어보니까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죠. 2차전지만 가고 리튬, 2차전지,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만 열심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수 관련주, 오늘 포스콜딩스부터 해가지고 LG화학, 물론 얘네들 다 2차전지 쪽에 포함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면서 지수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1%가 넘는 지수 상승이었는데 막판에서는 0.87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2512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도 차트를 한번 약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면 둘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2500, 정거점 돌파를 했는데 지수는 이제 돌파 시작이 된 거고 안 꺾입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2600, 2700, 2800, 잘하면 3000, 정말 정말 잘하면 3300. 3300 가면 우리나라 신고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신고점 3300에 올라갔을 때 과연 2차전지 쪽만 계속 혼자 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지지난주 마찬가지 소통방송에서 뭔 종목을 얘기했을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 거다 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무슨 종목인지는 이따 공개하면서 또 얘기할 건데. 일단 이 시간에서는 오늘 움직였던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종목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수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때문에 시장 점수 85.5, 매수 포인트 85.5, 전기차 소부장 관련 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이죠. 전기차 소부장,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쪽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뭐가 움직인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움직일 거다. 뭐 얘기고요. 어쨌든 오늘 전기차 소부장 잘 갔어요. 오늘 잘 갔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원익 P&E라는 종목을 얘기했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갔거든요. 일단 해외 시장을 보면 오늘은 영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이제 열려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부활절이라서 영국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 둘 다 휴장이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예요. 혹시나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 박살나지 않을까, 혹시 겁을 먹고 있다면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밤이죠. 그리고 모레는 FOMC 의사로 공개고 우리나라는 또 목요일 날, 일단 내일 금통이도 있지만 거의 동결로 얘기가 나오겠죠. 동결로 아니면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봐야겠지만 거의 얘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도 중요 지표가 있긴 있는데 도통 시장이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안 빠질 거예요. 혹은 빠져도 급락은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과거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시장은 계속 갑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차별화장만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2차전지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볼 텐데 2차전지 가는 것만 일단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공략을 했으면 지금도 걔네들만 들어가도 10에서 20%는 지금 나오고 있을 거고 그럼 걔네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갑니다. 에코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이 P&E를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라 시장이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갈 거라서.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기서 V자 반등으로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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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줄 것 같은 왜냐하면 정배열이니까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역배열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올라가면 얘도 12,500, 13,000 혹은 영국처럼, 유럽처럼 여기 신고점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그거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고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놈은 이전에 있던 고점 12,200 라인을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를 할 거예요. 아직 FOMC 의사록도 안 나왔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저는 일단 방향은 결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들도 안 좋게 나와도 좋게 해석을 할 거고 좋게 나오면 또 좋게 해석을 하겠죠. 이게 시장 방향입니다. 시장이 꺾여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걸 또 안 좋게 얘기해요.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업수가 많이 줄어든다.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호재로 봤어요.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뭐래요? 작년에 실업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경기 호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겠네.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리겠네. 그래서 시장 폭락. 작년 얘기 나왔던 거죠. 웃기대니까요. 10년 전에서는 호재였던 얘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금리 상금을 못하겠네. 그래갖고 시장이 올라가고. 최근 얘기잖아요 다. 예전에서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는 그래서 뉴스를 보기보다는 뉴스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똑같은 뉴스에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언제 호재에 반영이 되느냐. 상승장, 강세장 혹은 시장 방향이 우상향으로 갈 때. 그래서 지금이 그런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시장 방향이 힘을 실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악재는 악재가 나오면 잠깐 흔들리다가 그게 호재로 둔갑하고요. 호재는 호재로 먹히는. 상승장에서 가능한 거죠. 어쨌든 상승장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어차피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눈치를 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빠진다고 우리나라 시장 만약에 내일 코스피 5% 빠져요. 그러면 나스닥 빠집니까? 안 빠져요. 나스닥 왜 빠집니까? 일본 빠지고 중국 빠지고 우리나라 빠지고 영국 빠지면 그러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빠진다고 영국 시장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지죠. 여러분 잘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거고 미국 시장은 지네들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미국 시장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흔들려봤자 흔들릴 수 있죠. 1, 2%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 떨어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할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2% 떨어져도 그냥 바로 1, 2% 올라가는 장인데 오늘 밤에 그럼 1, 2% 떨어질 거냐?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앞두고 떨어질 거냐?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계속 천천히 올라갈 흐름인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2,500 이제 돌파가 됐으니까 계속 가겠죠. 2,600, 2,700, 2,800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는 거 뭔지 알아요? 가는 것만 가는 이 재미없는 시장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자,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를 많이 나눌 건데요. 여기서 먼저 미리 얘기를 하자면 2차전지 가는 것만큼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장비주 있죠? 소재부품 장비, 여기에서도 수익이 꽤 날 겁니다. 저는 몇 프로 정도 보고 있냐면 시장이 좋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20, 30%는 기본이 나올 거고요. 많이 가는 애들은 50% 이상 나옵니다. 100% 나올지 200%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왜? 지수가 여기서 3,000 갈지도 몰라요. 이게 올해 안에 갈지 내년에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급락장 밑으로 박살나는 양이 보이지 않고요. 우상향으로 일단은 2,600, 2,700은 가겠죠. 그리고 많이 가면 3,000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크게 가면 3,300.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냐. 저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모두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비정상적인 급등 현상이라고 많은 일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이런 현상들 과거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봤을 겁니다. 작년에서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위메이드는 테마 속으로 갔던 거고 한 몇 년 전, 4, 5년 전? 10년은 안 됐던 것 같고 한 6, 7년 정도 됐나요? 하여튼간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미친듯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상형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쪽인데 저것만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쪽도 장이 좋아서 수납매가 나오거나 시장이 올라가려면 IT가 가야 돼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못 가도 20, 30% 잘 가면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봅니다. 그냥 허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게 보이거나 시장이 떨어질 것 같고 지수가 박살이 날 것 같고 2000이 깨질 것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반도체가 20, 30%로 갑니까? 여기서부터 반토막 또 놔야지. 지금 삼성전자도 정거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정거점을 돌파를 했고 시장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거. 삼성전자 정거점을 돌파를 했고. 그러면 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그러면 오늘자 한마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 두 가지 한번 보겠는데요. 에코프로. 사실 좀 전에 얘기하면서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지만 이런 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움직인 이유. 일단 테슬라에서 신차 비율을 확대를 한다라는 전기차의 신차 비율을 2023년까지 미국 행정부가 신차의 67% 정도를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인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지난해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비율이 5.8%밖에 되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움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메가팩토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테슬라에서 그 발표를 해서 움직인 부분들도 있는데. 자 에코프로 차트 이렇게 생겼죠. 말 그대로 정말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얘도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코스모 화학하고 에코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든 화가 나든 아니면 기쁨의 환위를 갖고 있든. 어쨌든 코스모 화학과 에코프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보다도 더.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만 가니까 집중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기가 배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서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것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이쪽이 꺾인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꺾이지는 않고. 이쪽은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타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계속 뭘 얘기했냐면. 2차전지 소재부품 장비 쪽에서 안 올라간 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원익피에니인데. 원익피에니도 보겠습니다. 원익피에니. 원익피에니는.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얘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 플러스 충전소 관련주.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 기업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소재부품 장비.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였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추천하기는 했죠. 8,900원을 추천했는데. 100원인가. 몇십 원 차이로 가격은 안 들어오고 도망가버렸는데. 아침에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여기 보면 일단 내용은 2차전지 조립 공정장비. 그다음에 충방전 장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전, 충전소 관련주. 충전 인프라 사업도 여기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언제? 3주 전에. 3주 전이면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그럼 왜 얘를 얘기했느냐.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코스모학, LNF는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얘를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죠? 2년 내내 빠졌고. 다른 애들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이게 장중에 20% 올라가서 그렇지. 어제 전까지만 해도 올라간 게 없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 날아가면. 지난번에 IRA 법안 세부조항 나올 때. 그때 만약에 좋은 얘기 나와서 2차전지가 움직이게 되면.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을 보라고 했는데. 걔가 예였던 거였죠. 그중에 하나가 예였던 거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부품이니까. 성우와 이탱. 자동차 부품은. 전기차 부품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바닥에 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현대기아차가 바닥을 쳤어요. 현대차.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고. 기아도.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바닥을 쳤고. 2차전지는 하르너를 날라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장비, 소재, 부품주들은. 아직 못 간 종목들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공개방송 좀 이따가 열게 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노란톡방에도 오늘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글을 올렸을 겁니다.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쫓아갈 게 아니에요. 이걸 쫓아갈 게 아니고 이거 20% 올라간 거 부럽죠. 여기서 30% 올라간 거 부럽죠. 부러워하지 말고. 얘가 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여러분들의 종목은 아닙니다. 얘가 더 올라가면 뭘 봐야 돼요? 원익, 피해니처럼 아직 안 올라간 2차전지 장비, 소재, 부품을 보시고 이거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장비, 소재, 부품 봐야 되고요. 꼭 사야 돼요. 시장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상승장이 이제 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해야 돼요. 걔네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움직이는 게 그 다음부터 바닥주, 테마주인데 먼저 갈 애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좋은 게 되게 많아서 이미 저는 2주 전, 3주 전에서도 공개방송에서 이거 방송 끝나고 할 건데 거기에서 지난주에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 종목이 어떤 분이 누가 종목 상담을 물어보길래 그걸 제가 답을 해줬죠. 그러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 종목을 질문했는데 그 무슨 종목인지는 지난주 왔던 사람도 알 거고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이게 이제 또 올라갈 거다. 이거 사라. 이거 좋은 거다. 이걸 사세요. 이걸 조정받으면 이걸 사세요.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빵 터졌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 빠지면 이거 사라고 얘기하니까 질문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야지 좋은 거니까 기분이 조금 나쁘겠죠. 그런데 제가 나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좋다. 이제 조정받으면 이런 걸 사야 되고 이게 크게 갈 거다 얘기했는데 이따 공개방송에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학부터 해서 이쪽 애들 20%, 30% 하는 거 불허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반도장비주도 20, 30%는 기본으로 올라갈 거고 많이 간 애들은 50%, 100% 이 정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에서 한 50%에서 100% 정도 수익 날 거다. 내면 된다. 그 정도 수익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걸 원한다면 2차전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에코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2차전지 소재부품 장비나 아니면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라 아니면 완성제가 바다가 쳤으니까 그러면 전기차 있고 수소차 있죠. 그래서 그쪽 부품주를 보든지 아니면 2차전지 충전 인프라 쪽도 있을 거고 폐배터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2차전지를 조립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원익피엔이처럼 조립하는 장비 지금 에코프로서부터 해서 이쪽 움직이는 지금 코스모학은 다 전해질이잖아요. 뭐 리튬 관련주 마찬가지.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보면 EV 첨단 소재도 다 그쪽이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쪽들이 중국과 미국의 원자재 싸움부터 해가지고 히토리 관련주 해가지고 원자재 아니면 리튬, 니켈 이런 것들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움직일 건데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애들이 있죠. 조립하고 만들고 생산하는 애들.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게 불이 붙겠죠. 그래서 그쪽 애들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 많으니까 그쪽 애들을 사고 그다음에 장이 이게 하루 이틀 끝나고 한 달 만에 끝나고 두 달 만에 끝날 장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있는 2차전지 소재부품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이거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DBI텍인데요. 이게 이 방송 처음 할 때 이게 3월 21일 날 그리고 22일 날 월요일과 화요일 날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도널리 스탁 그때에서 DBI텍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방송 아침 방송에서는 11월 15일 날에 이미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대장주였죠.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추천했었고 최근에서도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여기 이 모양일 때 추천했던 거예요. 이 모양 보이시죠? 이때 3월 21일 날 22일 날 그때 공개 방송할 때 여기서 이게 갈 거다.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가 갈 거다. 왜 가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넘어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수가 올라가려면 반도체를 땡겨 가야 돼요. 반도체를 땡겨 가고 그다음에 업종의 대표주들을 땡겨 가고 그런데 지금 2차전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2차전지도 IT고 반도체도 IT죠. 그래서 이때 당시 시스템 반도체 얘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만큼이나 벌써 갔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대비로는 더 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거를 언제 추천했냐면 11월 15일 날 48,400원이니까 그러네요. 아마 그때 공개 방송 와가지고 DBI텍을 공략을 했으면 80%가 넘게 올라가는 거를 지금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 만약에 만약에 그때 당시 방송에서 DBI텍을 때 산 분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팔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고 벌써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 농사를 80%를 먹으면 이제 주식 고만해도 되잖아요. 올해는.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냐 끝나기는 어딜 끝나요. 지수 아직 3,000도 안 갔고 2,800도 안 갔고 3,300도 아직 안 갔는데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 올라갈 생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고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2차전지 움직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고점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고점을 넘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하는 걸 뒤통수를 항상 치고 움직여요. 예전에서도 10년 전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 어디가 목표치입니까? 2,700이면 그때 당시에는 2,000이 맨날 고점이었는데 10년 전에서는 2,000 정도면 이제 여기가 꼭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2,000이 꼭지라고 생각하면 2,200을 간다. 2,200을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2,000도 고점인데 2,200을 갔네? 여기서 주식 절대 하면 안 돼. 바로 그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200에서 2,500까지 가요. 그러면 2,200도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고 정말 거기도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추격면으로 생각했는데 2,500 여기서는 때려죽여도 주식하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2,500에서 2,700, 2,800, 3,000 가는 겁니다. 그럼 3,000 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서 주식하면 진짜 여기서는 폐가망신한다. 그러면 지수는 4,000 가는 겁니다. 그럼 5,000도 가고는 1,000도 가는 거예요. 코스피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하게 되면 안 가요. 그런데 어떨 때 빠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제라도 주식을 해야 되고 이제라도 쫓아가야겠다. 그 순간부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차트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죠? 왜 빠졌어요? 여기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여기서 다들 쫓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주식을 여기서는 더이서 공략하지 말아야지 그랬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1년 6개월 올라갔을 때 여기서 아무도 공략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4,000을 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들어오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빠진 건데 그냥 이거는 이제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 주식의 생리를 그냥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라는 게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고점이다라 그러면 천정을 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모두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제 여기는 주식 사야 된다고 모두 다 덤벼들게 되면 이제 거기가 빠지는 자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DBI텍도 그래서 DBI텍도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위치에서 일단은 개인들이 사지 않을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신고점으로 이렇게 신고점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것도 뭐 뉴스에 나오겠죠. 뭐 가는 것만 간다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DBI텍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난주에 공개방송에서 그때 상담해줬던 그 종목 있죠. IT 부품주 이런 걸 조정받으면 사라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차라리 개를 사면 됩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제가 오늘 살만한 종목이 몇 개가 있나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살만한 게 한 11개 정도가 나왔고 많다는 얘기죠. 11개 정도가 나왔고 조금만 조정받거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IT 섹터든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PCB도 여기 들어가고 카메라 웨어러블부터 해서 다 여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을 쭉 보면 오늘만 대충 찾아내는 게 16개예요. 그런데 16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쪽은 살만한 종목이 많은데 DBI 택은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종목 설명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더 자세한 얘기 종목이 또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으로 가볼 건데요. 먼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전환 상담은 안 하고요. 전환 상담은 안 하고 문자랑 유튜브 상담만 짧게 이 방송은 7시 59분에 마무리됩니다. 다 못한 상담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방송 들어오면 또 제가 또 1시간 또 가까이 또 뭐냐 소통방송으로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클래시스 질문 들어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자, 매수 가격은 18,850원에 비중은 50% 18,850원 그래도 수익이 나셨네요. 수익이 나셨고 거래량이 없고 올라갔는데 음 2만 원이 안 깨지면은 이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2만 4천 원서부터는 욕심을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도 좀 밀린다 싶으면 비중이 좀 많으니까 줄이세요. 줄이면 되고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차트가 우상향이죠. 여러분들이 기피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패턴은 이 차트를 거꾸로 돌렸을 때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 꽂히는 종목은 좀 오래 걸려요. 두 달 뒤 움직일지 석 달 뒤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추세 방향이 우하향으로 꺾이는 종목은 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죽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미 올라타 있는 달리는 말들이 잘 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좀 더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은 3만 5천 100원에 35% 오늘 제약바이오 이쪽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있어요 하여튼간 이슈가 있었는데 움직임들이 오늘 다 이쪽이 괜찮더라고요. 뭐였는지는 갑자기 까먹었어요. 장 끝나고 아까 쭉 다 살펴봤거든요. 여기는 원숭이 두창 그렇죠? 원숭이 두창 이슈 때문에 바이오니아가 움직였다. 원숭이 두창 어제 그저께 주말에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뉴스에서 말하기를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다. 해외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많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와서 움직였는데요. 일단 장이 좋아서 일단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봐보세요. 이미 거래량이 원숭이 두창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미 거래가 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고점 돌파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3만 5천 100원에 잘 사셨네요. 이 정도 샀으면 지금 장이 좋으니까 거래량이 없었으면 거래량이 없었으면 이쯤에서 저는 정리를 하라고 말했을 텐데 거래량이 붙은 종목은 장이 좋기 때문에 장이 지금 이제 2,500 2,550 조만간 2,550 가야겠죠. 2,550 가면 2,600 갈 거고 그럼 종목들은 고점을 또 돌파라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해성 TPC 매수 가격은 7,350원에 20% 수익은 수익인데 수익이 막 났다가 지금 다 쭈그라들어 온 거네요. 조정을 한 달 한 달은 아니고 한 보름 정도 받았는데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이제 반등 나올 자리가 됐습니다. 수익 막 많이 나다가 그러니까 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쭈그라들어서 어... 이제 좀 상심이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좀 전에 봤었던 바이오니아 이렇게 몇 명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몇몇 종목은 강해요. 그리고 반도체도 몇몇에는 강합니다. 주성 엔진이라든지 아까 봤었던 DBI텍 이수페타시스 몇몇 종목들은 여전히 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흘러내리는 애들도 있고 다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뭐 음식업종이라든지 뭐 다른 섹터들 증권주, 건설두, 조선주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비정상은 아니고 차별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가 멈추면 얘가 움직이겠죠. 차트도 바닥에 있고 시가총액 753억 좀 가볍네요. 거래량 패턴은 괜찮은데 수급을 수급도 나쁘지 않고 회사도 그닥 나쁠 거 없고 회사도 괜찮고 나쁜 건 없어요. 그냥 조정받은 것뿐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다시 나중에 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틸 아마 이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톱방으로 들어오면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 열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 제가 볼 때는 반도 시장 비주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5,940원에 15% 5,940원에 15% 이것도 정배열 타고 가는 종목이니까 그냥 좀 더 가져가세요. 이게 만약에 주출세가 깨지면 그때서는 매도하세요. 이게 깨지면 이 선이 깨지면 그래서 여기 전조점이 깨지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장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차별화 장세에서 순환매 장세가 나오든 아니면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시 7,000원 7,500원 올라갈 때까지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또 공개방송도 진행을 할 텐데 뭐 종목 궁금한 것도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오시고요. 잠시 뒤에 한 10분 뒤에 제가 방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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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탁 튀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나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가 됐건 소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반도체 하면 시장에서 지금 대장주로 잡혀 있는 부분은 미래 반도체가 지금 신규 상장주고 시세가 가장 강해요. 그러면 미래 반도체,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지금 시세를 막 강하게 주는 것들 있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약간 좀 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시세단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금 같은 이 똑같은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 많이 나왔고 세 번째로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딱 보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대장, 부대장, 삼대장, 쫄따구 이렇게 딱 순서가 서열을 딱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급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급락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조정도 짧게 가고 상승할 때는 또 수익도 크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바이오 반도체 오늘 안 갔잖아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쭉 밀리다가 저점 잡고 쫙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2차전지가 강합니다. 에코프로가 돈을 다 빨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했냐. 바이오 반도체 조정 나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코프로 비엠 갑자기 딱 급락 나오니까 시장이 쫙 빠지죠. 쫙 빠지는데 어떻게 돼요?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 튀어 올라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게 시총 25조 이런 게 20%나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매매를 하다가 분봉상 추세가 딱 꺾이면 너도 나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지지 라인 깨지면 투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간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돈이 순간 싹 빠지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죽으면 다른 섹터가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다 죽는 그런 폭락장이나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속 게임인 겁니다. 시속 게임. 돈은 한정돼 있어요.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 저쪽으로 쏠렸다는 겁니다. 지금 AI들 다 머리 다 꼬꾸라지고 있죠. 추세가 꺾였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AI만 보던 종목들이 수급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개인들은 위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이거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 주겠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발빠른 사람들은 추세 무너졌구나 하고 다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큰 돈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굴려요? 스마트한 사람들. 시장에서 살아남고 오래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반도체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순간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거래량 없이 쭉 빠지는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 저점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지난주부터 특정 바이오 종목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 종목 어떻게 됐어요? 바로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 박스권 돌파를 했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은봉이 나올 거라고 얘기까지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딱 할 수 있는 구간에 또 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안 하신 분들은 집중을 안 하신 분들이거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면 노란톡방에 지금 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뭘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시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아침에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부품주 딱 찍어드렸어요. 그럼 그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중에 은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분할로 살살살살 잡아놨으면 다 수익인 겁니다. 아니면 내일 수익 보시는 거예요. 자 내일 어떻게 되나 한번 일단 보고요.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상담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S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HYTC HYTC 이 종목 2차전지 장비주 지금 장비주들 항상 반도체도 그렇지만 소재가 더 좋다. 소재는 계속 쓰이는 거고 장비주는 한번 납품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장비가 부서져가지고 아니면 장비가 신형이 나와서 새로 교체를 하거나 교체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AS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2차전지라는 산업이 꽃을 피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시점이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닷건에서 지금 일단 파동 두 개 만들어놓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져줬어요. 그러면 오늘 앞단에 윗고리를 좀 달고 밀려 내려왔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차전지가 제 생각에는 내일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장 초반에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오늘 시간을 위해서 상한가 가고 했으니까 차트 보시면 우상량 그림 그리고 굉장히 강한 종목들 있죠. 신고가에 매물대 없고 이런 것들은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단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 종목들은 하루, 네이틀 쉴 수도 있을 거고 또 뉴스 같은 거 터지면 또 한 번 시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내일은 제 생각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시세를 좀 줬다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데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내일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야라는 예상체를 좀 생각을 해두고 만약에 이렇게 내 예상대로 움직인다 하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 예상과 다르게 이쪽이 계속 간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 붙어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좀 매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장비 관련 주들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재 관련 주들 쫙 올랐고 소재 관련 주들이 조정받으면서 장비 관련 주들이 오르고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죽으면 얘네들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있죠.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이 꺾이죠. 그러면 나머지들 별 재미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이격을 크게 벌리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조정을 받는 동안에 내일이나 모레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제 생각에는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소재주들이. 그러면 장비 종목들이 그때 순환을 돌면서 한두 번 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330원이 매수가예요. 지금 일단 매수했던 가격보다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 뚫어내면 또 더 시세가 나겠지만 갈지 안 갈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갈 거는 같아요. 일단 매수가 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수익을 챙기시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자. 왜 후발주고 지금 장비 관련 주들 중에서 막 대단하게 가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 지금 원준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실리콘 응급제 이런 게 붙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장비주들이 또 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분할 매도하고 일정 부분 조금 남기셔가지고 14,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에코 프로입니다. 에코 프로요. 네네. 와, 에고 선생님. 에코 프로 평단이 얼마십니까? 22만 원에 50%를 들고 있습니다. 22만 원에 50%요? 네네. 비중 50%를 22만 원에 들고 계시다고요, 선생님? 네네. 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오늘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걸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일하고 저녁에 돌아보니까 74만 얼마까지 갔다가 72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네네. 다 장 끝난 데 와서 오기 때문에 팔 시간도 꼭 팔 기회를 못 가졌고. 네. 네, 그냥 전문가님들이 이게 좋다고 또 금년에 매출이 8조가 넘는 임원이 하길래 그러면 이거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게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거 매도를 얼마쯤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선생님, 이게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글쎄, 주위 사람들이 그러대요. 이거 신이 나아를까 일반인들은 이거 알 수 없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11입형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까만색 선이 안 무너지면 저는 이제 계속한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50만 원쯤, 그러니까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방송 때 제가 50만 원 막 언저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퍼로 따지고 미래 수익 가치를 땡겨오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성장주기 때문에 이제 피터린치의 PEG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때까지는 봤었거든요. 네, 네. 다시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네. 지금 단기, 그때 이후로 거의 50%가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격을 줄이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갭이 좀 떠서 이렇게 은봉으로 쭉 밀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지 않겠나 크게는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이 항상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저항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면요. 네, 네. 이후에 슈팅이 좀 연속적으로 더 나오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그런데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18조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서 조정으로 가서 완전히 추세가 꺾이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다가 계속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물론 삼성전자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섹터의 종목은 아니고 하지만 대형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쭉 상승 추세를 타다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팍 터지는 시점이 오고 나면요. 그 이후가 거의 고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에코프로 거래대금이 2주 4천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비중이 50%나 되시니까 네. 좀 분할로 매도를 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꼭대기 천장에서 탁 팔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게 뭐 익절가라고 해야 될까요? 익절가를 만약에 잡아본다라면요. 네, 네. 한 65만 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단기 급등 추세는 좀 꺾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혹시 내일 그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실적에 따라서 내일 주식이 움직이겠지요? 아, 글쎄요. 실적 때문에 움직일 것 같지만 물론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더 잘 나오면 이게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네, 네. 저는 오늘 이미 그걸 좀 땡겨서 움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포스코의 공장 포스코, 포스코란다. 저기 어디고? 포항에. 포항, 포항. 포항에다가 공장 더 크게 짓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고 그 공장이 캐파가 커지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도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니까 땡겨서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실적은 사실 뭐 거의 예상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실적으로 막 그렇게 대단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나오면 어, 이거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두 종목 다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별 그렇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의 흐름에 그냥 따라서 계속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2차 전지 그리고 이 양극제에 관련된 종목들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얼마에 파세요? 이러면 좋겠지만 그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꼭지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선생님이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또 나머지 흐름을 좀 보시다가 시민이 평선이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머지 다 정리를 하시는 그런 관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평선까지 보시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익을 좀 또 반납해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6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세팅을 해드린 거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 분할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좀 반등하면 한 3분의 1은 매도 할까요? 그거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왜냐? 이유는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많이 터지면요. 보통 이제 끝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디가 천정일지는 모르지만 3분의 1 정도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제가 명확하게 참 이유를 얼마에 파세요?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고가로 가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끌고 가면서 평단이 굉장히 낮으시니까 흔들림 없이 좀 쉽게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한 10만 원대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노란톡방에 딱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못 끌고 왔어요. 저는 뭐 낼름 팔아먹었습니다. 위에 좀 올라갔을 때.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암튼 여러분 노란톡방 오시면요. 제가 뭐 AI주들 추세 꺾였습니다. 얘기 드렸고 로봇주들 추세 꺾였습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 2차전지 대장주들의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오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제는 2차전지 대장주들 추세 꺾였으니까 좀 조심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또 얘기를 딱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지금 샵 0082로 이주연 누르셔서 보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나갑니다. 그거 보고 빨리 들어오셔서 그런 거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코프로 정말 수익 많이 내신 분들 많으신데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서울경제TV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하나 솔루션이고요. 네네 하나 솔루션 5만 1,900원에 5%입니다. 아 5만 1,900원에 5% 네 이번에 들어갔고요. 언제 사신 거예요? 이번에 제 상장 하실 때요. 아 그러셨구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목표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목표가. 일단 이번에 하나 솔루션이 인적 분할 인적 분할했나요? 네 뭐 저기 갤러리 하나 갤러리아 그거 하고 그렇죠. 일단 보시면 지금 거의 하나 솔루션에서 하나 큐셀이라든지 태양광 사업하고 이런 것들 떨어져 나간 건 없어요. 그렇죠? 아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 화학사업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이제 요번에 사신 거니까 지금 보면 저항단에 요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이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면서 거래가 팍 터졌잖아요. 예예 요 날 종가는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만 3,700원짜리 이거 아침에 뭐 호가창을 보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여기 매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뚫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예 단기적으로는 5만 7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긴 관점으로 저는 보신다고 하면 예 중기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게 보신다 하면 저는 뭐 좀 크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업사이드 뭐 한 10%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이 감축을 위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국산에 대한 보이콧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화큐셀이 가장 케파가 큰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 1조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그러니까 2025년도는 1조 4천억이니까 우리가 퍼 멀티풀 10배 그냥 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 9조니까 아직 한 4, 5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고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갈 때 분명히 저항자리 중에 가장 강한 저항이 6만 2천 원 단위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일단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거기서 시간 횡보한다든지 꺾인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시는 관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분 상담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SK 아이 테크놀로지 최근에 바닥 박스권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을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누가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61선과 121선을 좀 두고요. 이렇게 쭉 하락으로 내려오던 종목이 61선이 121선 올라서면 이게 이제 정별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 종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자리 다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리튬 배터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함께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까지는 실적이 한 300억 내년부터 1,700억 내후년에 3,300억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신규 상장하면서 좀 뻥튀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6조 정도 됩니다. 이게 적정 주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추세적인 관점 이것도 11위 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 관점으로 좀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만 4천원 이거 왜 6만 4천원이지 최근에 사신 거면 저는 좀 잘못 사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항딸이니까 저항자네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이거 돌파하고 나서 산다든지 해야지 매수가 오면 일단 정리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2차전지 중에서도요. 이거를 이걸 왜 샀을까? 이거 뭐 별로 옳은 게 없어서 사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차라리 코스모 화학이 아니면 금양 이런 게 매매로 하기에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자.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돼있고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비스토스 비스토스 이거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비스토스 2840원의 비중이 50%예요. 이게 이제 태아 신생아 관련 의료기기 기업으로 저출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별 신경을 쓰는 사람은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라가 앞으로 소멸되고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걱정하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 정책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냥 저출산 관련 이슈 붙으면서 한 번 움직여줬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장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80원이면 아 글쎄 이거 왜 이 추세자리 딱 깨졌을 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은데 어쨌든 오늘 빠진 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 갭이 크게 한 번 열리면서 떴어요. 그죠? 이 갭 하단 자리까지 매우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반등하는 흐름이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일단 2380원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 안 나오면 보유 반등 나와서 매수가 오면 정리하는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시간의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항상 뭔가 좀 쫓기듯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종목에 관한 질문들은 항상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주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샵 00815 여러분 지금 이주연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도널 리포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도널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빨리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보고 오셨는데 나쁘지 않죠 여러분 도널 리포트 AS부터 일단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네요. 셀트리온 제약 지난주 제가 전화 연결 하신 분이 셀트리온 제약 문의를 주셨는데 셀트리온 제약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화 상담 드릴 때 추가 매수를 하셔라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노란톡방 중앙에서는 여러분들께도 매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기존에 은봉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위에서 사신 분들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오늘 출연한다고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갈 때가 됐으니까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내려오다가 지지를 받을 구간에 오니까 기준봉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올라와요. 앞에 윗고리가 달린 이날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드렸죠? 들어와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윗고리가 왜 달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은봉이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 자 오늘 양복 나오면서 수익권 들어가셨을 라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담받으신 분도 추매를 하셨는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기분 좋은 양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이고 오늘 21선도 좀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킨 날로부터는 한 6% 정도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천만 원 넣었으면 한 60만 원 수익이다. 그죠? 이대로 한 번 가져가 보는 걸로 정부 정책 수혜주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암학회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오늘 공략할 종목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 번 자리가 좋은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코인테크 이 종목 제가 지난번에 도널 리포트에 편입시켰던 게 이 날이에요. 이 날 화요일 방송 이 날 동그라미 친 날 이 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야기를 딱 드리고 시초가 이하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다음 날 급등 바로 나왔죠. 자 뭐 한 18%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주가가 죽지 않고 한 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회사가 탑 머티리얼이죠. 양극제 관련 주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까지 코인테크 코원 아닙니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공장 IRA 법안 그 다음에 CRMA인가 유럽의 그 법안 통과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지금 그쪽에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장 지으면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어야지 사람이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다 스마트 팩토리에다가 로봇 쓰고 자동화인데 그래서 코인테크가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지금이 딱 매수를 해보면 좋을 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 은봉이 딱 나와 있는데 내일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위로 앞에 또 보시는 것처럼 별로 저항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저항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저항대를 돌파하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2차전지 소재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회사가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앞전에 18% 올랐을 때도 탑머티리얼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기 때문에 시세가 터졌던 부분이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상량 흐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목표가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내일장 전략인데요. 우리 오랜만에 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수 차트 보시면 참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 7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쉬면서 방송활동을 서경에서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상 차트라고 해서 작년 10월쯤에 50도라고 해서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얼추 거의 비슷하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거의 싱크로율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90% 자 하락으로 내려오던 흐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23년도 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쌍바닥을 찍어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고점 저항자리를 돌파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원하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딱 제가 서울경제TV 들어오기 직전에 딱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2, 3일 안에 바닥 나온다 했죠. 2, 3일 안에 이때 바닥 딱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그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확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2,50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고 오늘 드디어 여기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 리포트 보시면 시장 하락 추세 맨날 적어놨어요. 단기 상승 추세 단기는 상승 추세예요. 이 구간 보면 단기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였단 말이에요. 계속 하락 추세인 거야. 그게 내일부터는 바뀔 겁니다. 뭐로? 비추세로. 이제는 하락 추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일단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은봉으로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저항 돌파함에 한번 눌립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들 살짝 갭던서 출발한 이후에 시세 좀 줬다가 조정을 살짝 받을 수 있으니까 바이오나 반도체 오전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널의 스탁의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